안녕하세요 어른생주입니다. 기획서 관련 질문 올립니다. 저는 타겟 독자를 작성하는 칸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항상 막막합니다. 그저 남녀노소가 즐겁게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기획서를 그렇게 적을 수는 없겠죠? 게다가 제 만화가 어떤 연령대와 성별을 가진 독자들을 이 선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대 키워드를 제외하고 타겟 독자층을 적을 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힐링을 받고 싶은 현대인들과 같은 식으로 작성한다면 기획서치고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모두들 덜하입니다. 실제로 이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질문이긴 합니다. 기획서에서 타겟 독자란이 의외로 많이 고민되는 빈칸이긴 해요. 근데 고인물들 기획서를 많이 썼던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 칸이기도 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성별과 연령대는 가급적이면 크게 잡고 크게 잡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 좁게 잡으면 2030이고 넓게 잡으면 1040이지만 정말 이건 대놓고 나이가 좀 있는 독자를 노리거나 대놓고 나이가 연령대가 아주 낮은 쪽을 노리거나 즉 이런 나이의 정규분포 곡선에서 양쪽 끝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보통은 그렇게 넓게 잡고 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인데 거기에서 성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각을 하는 편이죠. 이건 주로 남자 독자가 좋아하겠구나. 여자 독자가 좋아하겠구나. 하지만 그 연령대하고 성별을 굉장히 하드 타겟으로 보지는 않아요. 웹툰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현상은 여러분들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나 컨설턴트들이 쓰는 말 중에서 소프트 타겟이란 말이 있고 하드 타겟이란 말이 있어요. 하드 타겟은 조금 더 명료하고 단단한 타겟층이 있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래서 공략은 쉽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고민을 하고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만큼 단단한 취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드 타겟이라고 그러고 소프트 타겟은 조금 더 모호한 대상들을 얘기할 때 소프트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르물로 갈수록 하드 타겟이 되고요. 일반적인 대중적인 작품이 될수록 소프트 타겟이 되는 경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크게 보면 웹툰과 웹소설 안에서는 소프트 타겟과 하드 타겟이 막 갈라지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문화권에서 문화 안에서 보면 문화 컨텐츠 전체를 놓게 되면 웹툰은 제법 소프트 타겟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별과 연령대는 어른생지님 적당히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키워드 타겟이라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키워드 타겟은 뭐냐면 성별 연령대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묘사가 가능한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그 타겟팅을 정리하는 걸 키워드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키워드 타겟들은 예시로 들으신 이런 게 맞아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힐링을 받고 싶은 현대인들 이런 게 대표적인 키워드 타겟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보통 이런 모호한 주관적인 문장으로 쓴다면 그 작품 자체가 넓은 사람들에게 소구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 거거든요. 물론 저는 여기에서 작가가 조금 더 고민할수록 그럴싸한 키워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라고 권하진 않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힐링을 받고 싶은 현대인 그러면 일단 반복되는 일상이어야 되니까 학교 생활 회사 생활에 들어가죠. 지쳤다. 그럼 현대인 전체가 지쳤지. 나는 안 지쳤어.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힐링을 받고 싶다. 현대인들 다 마찬가지지. 이거는 키워드 타겟팅이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용어로 쓴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고민을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저는 좀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다 뭘 쓰냐면 주로 넷플릭스나 네이버 여툰에서 알고리즘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어떤 작품들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될 만한 작품들 있죠. 그게 은근히 꿈들, 선수들 이런 기획서를 많이 보는 이쪽 업계의 고인물들, 고여버린 사람들은 은근히 그렇게 실제로 예시를 레퍼런스 작품으로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나랑 이 기획서로 소통하려는 상대방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는 힐링툰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잔잔한 톤앤매너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쿠스틴 라이프 같은 거기에서 정보성이 있고 재기발랄한 묘사 설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김원타 작가님의 유부녀의 탄생. 하지만 좀 더 개그가 중요하고 일상적인 위트 있는 이벤트가 중요하다 그러면 선천역 얼간이들이나 아니면 신혼일기, 대항일기. 거기서 정신나간 캐릭터들의 정신나간 개그가 중요하다 그러면 선천역 얼간이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타겟팅되는 독자를 키워드로 잡기가 어렵다면 그 독자들이 어떤 작품을 좋아할까 싶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쓰는 것도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모전에 낼 기획서나 투고용 업체에 보낼 투고용 기획서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작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기획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이구나,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굳이 꼭 자기만의 언어로 타겟 독자의 키워드를 잡는데 골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어렵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보면서 키워드를 뽑는다. 작품 제목이나 레퍼런스.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만한 작품들 몇 개를 집어넣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라면 깔끔하게 무시해 주시고요. 듣다 보니 그럴싸한데 싶은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저는 보통 제 작품에서 가장 무기가 될 만한 요소를 타겟 묘사에다가도 쓰는 편이에요. 미형 캐릭터가 중요하다. 아니면 어떤 긴 디벨롭, 긴 빌드업 끝에 올라오는 큰 감동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건 원래는 타겟에 쓰는 게 아닌데 그냥 타겟에 쓰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곤 합니다. 그런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독자들. 결로만 얘기하면 반복되는 일상을 지쳐 힐링을 받고 싶은 현대인들과 같은 식으로 작성한다면 기획서 치고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맞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선에서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쓰는 기획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 그 타겟 부분이 추상적이라면 그 작품이 잘 될까? 재미있을까? 어떤 매력이 있을까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항목들은 좀 중요하게. 그게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소재가 될 수도 있고, 한 줄의 로그라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품 좋습니다. 이거 한번 사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라고 주장할 만한 요소를 찾아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게 꼭 타겟층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획서의 모든 컷들을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면서 100점짜리 내용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 기획서 생각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기획서가 무기가 되는 작가가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앱툰 작가들은 기획서가 무기라기보다는 기획서는 필요하니까 설명을 하는, 필요하니까 작성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획서를 기깔나게 쓰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발목을 잡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에겐 원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원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원고는 그냥 그래. 원고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하지만 좋지도 않아. 그런데 기획서는 누가 봐도 와 이건 뭐 거의 다국적 기업의 전략부서 에이스가 쓴 것 같아. 막 보고 있으면 막 사고 싶어. 영업력 만빵 엄청난 기획서야. 그래버리면 원고는 별론데 기획서가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지원 사업을 노리는 회사에서는 아주 소졸하게 쓰겠죠. 하지만 공모전에서는 글쎄요. 야 진짜 기대됐는데 하고 원고 보냈는데 괜히 더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요즘은 그리고 또 그렇게 원고가 아닌 원고 이전 단계에서 많은 걸 요구하는 공모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성의 없이 썼어라는 느낌만 너무 성의 없어가지고 좀 고개가 갸웃하게 되는 정도의 기획서만 아니면 돼요. 정성껏 쓰되 내가 이거 정성껏 썼다는 정도면 충분하지. 이 기획서만 가지고 심사위원들 다 울려버리겠어. 이런 필요 없다는. 이 기획서만은 이낙지는 집사위원에 건조하고 있답니다. 이 기획서만する지, 이 기획서만으로 회사하는 공모영장에서 가다듬히 길%. 그리고 그 기획서만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비교적이었고 그런 결정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